오늘 의상은 굉장히 희한 의상으로 작품과는 또 굉장히 다른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요.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너무 멋지죠? 정면을 봐주시고요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동진이 가지고 외부 빛도 장착했으면서도 또 약간 짝꿍이로 또 오늘 느껴지는데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보는 비태와 군대장 등에서 정말 많이 잘해주셨어요. 왼쪽 한 번 더 볼까요? 왼쪽 오늘 기자님께서 정말 많이 와주셨죠. 보람은 어떤 거야?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포즈 한 번 부탁드려요. 죄송해요. 네, 기자님 잠시만요. 네, 오른쪽도 한 번 네, 또 옆방송으로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이니 오늘 끝쪽, 왼쪽, 끝쪽도 한 번 네, 좋습니다. 얼굴을 안 가리게 살짝 아래에 좋아요. 정면 그리고 오른쪽 근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좋습니다. 옆방송 잠시만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. 오른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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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아래쪽으로 그리고 정면 뒤쪽으로 보내주시면 네, 그리고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포즈 한 번 부탁드릴까요? 우리 송경 씨도 네, 네 왼쪽 근 왼쪽으로 왼쪽으로 정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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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네, 그리고 정면 아래쪽 네 상영 씨 고맙습니다. 잠시만 다시 보실게요. 이제는 또 옆방송 반면 왼쪽 적지스러울 수 있지만 사진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. 성규 씨 네, 좋은데 하트 정면 하트 하트를 바꿔주셔도 좋고요. 네 그리고 오른쪽 하트 한번 볼까요? 볼 하트 볼 한트 아 좋습니다. 저 쪽에서 폭소가 터지고 있는데요. 성규 씨 잠시 다시 보실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자 네 정면 받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신 바랍니다 혜연씨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 자 이제 왼쪽을 봐주시고요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호주 한 번 네 준비 오셨죠? 아 사랑스럽죠 정말 혜연씨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 아 정말 사랑스러워 안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호주 한 번 보세요 앞에서 다 보셨죠? 자 외쳐도요 3D로 그리고 일체성으로 자 정면 한 번 바꿔주셔도 되는데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 아 정말 김연씨 자체가 사랑입니다 네 자체를 다시 모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한 번 더 가까이 좋습니다 자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다시 올게요 네 그리고 오른쪽을 단독님께서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 네 여섯 분 정면 아래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자 오늘 예원씨가 몸을 다시 틀어서 왼쪽을 봐주시고요 두 명도 두 분씩 한 번 말하면 비워볼까요? 섬주씨와 예원씨 서신대로 화대로 약간의 쑥스러울 수 있지만 네 네 정면 봐주시고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처럼 네 우리가 모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게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정면 아래쪽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손을 내려보시고 파이팅을 한 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여줄게요 사랑이라고 말해요 화이팅 네 네 그 상태로 시선 왼쪽 한 번 봐주시고요 시선 오른쪽 한 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토타임에서 정말 많이 기억받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래쪽으로 네 보시겠습니다 네 네 포토타임 네 이 상태로 마치고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음 하나에 월번 다 고يع 네 고마워요